물론, 새끼 구아 되었죠? 새끼 안구아 야간을 해도 이렇게 해서 새끼 먹는대 엄마? 아니 뭔가 떠나진 않고 있다. 뭔가 좀 새까마귀 새끼인지도 모르겠네. 그림인가? 그림인가? 나무 아니야? 나무 무늬 아니야? 아 무늬네 저건. 근데 저 위에 어디 둥카나는지도 모른다. 쟤가 뭐 지킨다고 자꾸 쨍쨍거리면서 지키는 거잖아. 저거는 꼼짝을 안 하잖아. 한 군데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. 쨍쨍거리는 게 여러 군데서 난다. 그러니까 아기가 있겠지 뭐. 저 위에 있잖아. 아니 그 순간 났어 애기를. 그래놓고 쟤는 지키고 있는 거야. 누가 오나 안오나 오미가. 뭐 이제 덕관이 찍고 가자.